고통과 향응 등을 대접받고, 도로 포장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경우를 받고 있습니다. 고통교통부는 오늘 고통교통부의 안전감독관을 보내 차량관리 질퇴한 안전관리체계에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통교통부 조사 결과, 스키 프로그램이 넘는 2,3덩어리는 공사와 연구체 하부에 설치된 대부분이 불어났습니다. 반사회적인 격장애, 즉 사이코패스 성향이, 부과된 살인범은 전과가 없더라도 전자발찌를 부착해 이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남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5년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 주민을 눈이 맞추셨다는 이유로 심고고 세례중룩소된 29살 송 모 씨 상부심에서 징역 25년, 전자발찌 20년 부착 증명은 분도한 원심 판결을 극정했습니다. 송 씨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정률과 세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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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이 되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증명에 대한 1심에서는 점검은 없다는 이유로 발표했지만, 2심에 이어 해야만으로는 또 충동적으로 부착 증명의 자제된 가능성이 따라며 받아들였습니다. 이인규 서벌대명계교수 등 전임 문화재위원회의 중앙생전심판위원대의 사락산 5세 케이블카 사업 허용 결정을 철회하라고 정보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천연기념물분과 전임위원 19명은 오늘 성립을 위해 문화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천연기념물분을 위해 문화재위원회의 중앙생전위원회 설치 사업을 중앙행정심판위원대가 허가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존재를 부인하는 근본적인 과와를 위해 문화재위원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천정배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천 대표는 오늘 대전 한바지역관에서 출마 30식을 갖고 오는 8월 27일 열리는 국민의당의 정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전 대표는 제보조적 사건으로 당이 큰 상처를 입었다면 사심이 없는 정치로 국민의 식사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연근의 풍호로 국산 갈치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판매량에서 외국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자료를 보면 국산가 재배주입이 중에서 80% 초반에서 받는 날 92% 높게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국산 위중원 수입가치가 본격 수입되기 시작한 2012년 이전 수수로 돌아간 셈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산 화장품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보상했습니다. 코트라는 한국 화장품의 러시아 수출이 2012년 1,852만 달러에서 2016년 4,828만 달러로 15%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단계의 10번째로 큰 수출시장 보상들이 전체 러시아의 6%를 차지하는 메이크업과 기존 효도는 6년 대비 69% 증가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고농도 미세먼지에 과다 노출되면 조산이나 저체중한 출산 위험이 커진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희수였습니다. KBS J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0분입니다. 김희수였습니다. 김희수였습니다. 김희수 tyle 경고 게다가 밥상 꼬리에서 남은 배가 좀 짧아지고 있는데 더욱 잊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장면을 시작합니다. Surrender and be so close입니다.